유러피안 요리 아시아 최초 금메달 리스트 25 박성훈입니다. 아시아 최초 금메달 리스트요? 네. 제가 좀 민망하실까 봐 제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. 2007년 18살의 나이로 서울 국제 요리 경연대회 금메달 그리고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요리 부분 금메달의 수상 2009년에는 말이죠 20살 때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기능 올림픽 요리 부분에서 아시아 최초 금메달까지 그야말로 금메달 상환향에 빛나는 대단하신 분이죠. 아시아 최초 금메달